아 원딜도 못 올리나? 어..빡쳐 요새 원딜 자신감 쫙 떨어졌어 아닌데 잘할 땐 또 잘하는데 아 페리 요새 별론가? 아 원딜 감수성 아 뭐야 소폿이네 이런 소폿 걸렸을 때 확인해야 할 거 우리 팀 원딜이 원딜 유저인가 아 얘도 소폰 유저인데? 아 근데 원딜도 하긴 하네 원딜도 하기는 하네 얘도 약간 그냥 바텀 유저구나 니코 하자 세나 할까? 고민이다 럭스.. 럭스겠지? 소포? 어 니코 할까? 어차피 아무도 니코 소포인 줄 모르겠죠? 어차피 아무도 니코 소포인 줄 모르겠지? 오 카이사 뺏겼다 카이사 말고 하는 게 없으신데? 카이사 이즈리얼 비건딜 안 하면 안 될까? 근데 스웨인 하는 애긴 해 수웨인 하는 애긴 한데 아 고민이다 상대 탱 없어가지고 괜찮을 거 같기도 하고 나는 모르겠다 니코 할 거야 비숭비숭 승급전 없어지는 거 근데 좀 에바 같아 승급전 없어지는 건 좀 뭔가 별로야 뭔가 뭔가 랭크에 별로 그게 없어질 거 같아 랭크의 의미가 없어질 거 같아요 장단점이 있긴 하죠 그냥 어쨌든 간에 승급전 없어지면은 그 부담감이 없어지지 부담감이 없어지는 만큼 랭크의 의미가 좀 없어지겠죠? 지금 롤토치 쓰다 다이아야 이래도 별로 인정 안 해주는 것처럼?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? 그냥 판수 많이 하면은 올라가는 느낌? 와 이게 안 맞아? 근데 우리 그거야 평타가 너무 약해 오 정합 반응 좀 빠르긴 했다 아깝다 조합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오 좋아 조합 괜찮은 거 같아 우리 정화 다 빠졌어요 오 잡겠는데 잡았다 오케이 근데 굳이 그거를 풀까지 써가지고 먹으려고 그렇게 추하게 해야되냐? 어 조합은 좋아 여기가 당겨오면 죽어왔다 근데 죽을 거 같았어 얘는 지금 성대 팀 거 겁나 낑판치고 당기네 차라리 이게 나을지도 성대 거 과정 가는 게 오케이 와 탑 좋아 아 까비 있어 뭐야 바로 솔크했다였네 이럴수가 오 오 오 오 오 잠깐만 최고야 스웨인 좋다 니코 스웨인 겁나 센데? 저만 안 썼어도 잡았겠다 그냥 일단은 뭔가 시시 있는 애들이랑 스웨인이랑 잘 어울리긴 해요 무조건 땡겨오니깐 와드 있냐? 아 아 핑화 괜찮아 애들이 여기 핑화 지우기 힘들 거야 핑화 두 개라서 여기 핑화 두 개라서 애들이 핑화 지우기 힘들 거임 쇽 아 3타 딜러 잡을 줄 알고 풀 쓴 건데 내가 잡았으니까 굿 카이사가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오 나 이거 포탑때문에 오케이 굿 아이고 잘못됐다 오 이거 뺐네? 오 도가냐? 다 죽겠는데? 오? 용 어떡함? 용 어떡해 용 어떡해 용 뺏긴다 아이고 용 뺏겼다 아이고 이거 좀 안 좋았다 이거 스웨인이 좀 빨리 왔어져야 되는데 바로 갔음 근데 미드랑 다 온 걸 어떡해 아이고 한 대만 오케이 잡았고 그냥 지에서 내가 다 먹자 내가 먹고 왜왜왜왜 아 용쌈 하고 가라고 오케이 아 근데 돈이 너무 많아 지금 아 용쌈도 불안한데 일단 리사는 텔이 없고요 제이스가 텔이 있으려나 없으려나 다이애나 잘랐으니깐 좀 할만하다 이거 오케이 고 다이애나 잘랐으니깐 좀 할만하다 이거 얘들아 아이고 묶을 열면 그냥 다 먹네 아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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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오 오 졸령 벌써 먹었네 제이스가 문제다 우와 제이스 이렇게 세다 아 이거 도냐 오 개 아파 미쳤다 나 이거 난 이 럭스 난 이 럭스 아 야 이거를 맞네 아 씨 아 럭스 계속 보고 있었구나 아 이런 풀을 뺄걸 럭스가 나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나도 인식을 못했어 이거 또 용탐이지 1분 이거 한타 한 번 할 거 같은데 용 40초니까 그냥 빨리 갔다 오는 게 나아 이거 와드도 좀 채우고 일단 용을 용을 먹자 아 핑하 싸는 거 까먹었네 퉁 호야 조심 아이고 애들 다 빠졌네 2인공 각이었는데 아니 아니 3인공 정도 각이었는데 오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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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GLP 또 나옴 GLP GLP 나 왔음 쇽 오케이 잡았구 예예예 변결 넣어놨음 오케이 잡겠다 쟤는 또 왜 학살 중이야 야 쇽 잡아줘 오케 좋아 아 좋아 이걸 원했어 잘했어 잘했어 오 진짜? 우와 야 이거에 죽어 와 우와 유성애 죽네 야 이거 럭스가 세다 강타 강타 있지? 오오 강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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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타를 잘 써 강타를 잘 써 오케 좋아 와 럭스가 겁나 세네 파이다 보다 럭스가 세다 강타 있어서 다행이야 강타 없었으면 못 먹었을 수도 있겠다 있었겠다 다이애나도 좀 무섭다 다이애나도 좀 무섭다 다이애나가 은근히 안 죽는단 말이지 오 내가 다 먹었네 얼마나 처먹는게야 아이고 씨 난 못 지나갔나 잡겠다 그래도 오 일로 뺐네 못 잡나 설마 다이애나 다이애나 다이애나가 여기 있음 다이애나 백봉이 지금 별로 제대로 안 들어갔다 그냥 잡으면 돼 오오 굿 이거 철거 누구꺼냐 철거 셀쥬 아니야? 셀쥬야 정글 아니야 정글도 철거 들수도 있지 흠 우와 그 와중에 셀쥬 7킬이네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못하고 있었으면은 뭐라고 하겠지만 어이구 에이씨 조니아를 이렇게 빼버리네 집갔다올까 아 이거 싸우나 이거 빼기 좀 매매한데 이거 제이스 바텀 어이구 잡겠다 오케이 잡았고 이건 좋아 조심 쇼 쇼 쇼 쇼 아 럭스 진짜 짜재나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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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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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야 되겠다 끝내자 얘들아 이거를 못 잡니?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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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탑이 개많아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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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쇽 어우 맞았는데 응 그냥 빼자 아이 끝날줄 알았는데 근데 조합이 우리가 이길 수 밖에 없을 것 같아 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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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드디어 16포씩 올라 야 이거 조금 FMR 좀 올랐나? 딜량도 뭐 나쁘지 않아요 럭스가 딜량 1등이야 수혜인이 잘했네 오늘 수혜인이라서 좀 그랬는데 와 나 S야 잘한다 노딱은 해치웠나? 노딱 언제 없어져 포th CFD 보유의 테스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